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항교안을 완벽하게 제거하라 대충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짐작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참 모든 일들이 좀 더 확실해지고 확연해집니다. 필명 콩콩님의 논평을 이따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논평을 한번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4강에서 반드시 황교안과 안상수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콩콩님의 논평입니다. 김재원이 주진우 방송에 나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 모수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선관위가 어떻게 투표인단을 선정하고 어떻게 개표를 했는지 다들 아시나요? 선관위에게 국민의힘은 결과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s 라디오에서 주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주진우 방송에 나가서 김재원 국민의힘의 공명선거 추진단장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의 공명선거단장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대륙아주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김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과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월 6일 방송입니다. 그러자 강기정 문재인 정부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아주 강성 발언으로 아주 이름이 높은 분이죠. 저는 원희룡 의원이 좀 들어가면 저쪽 4인의 토론이 생산적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나 혼중표 후보 다 너무 토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서 유성민 후보까지 포함하면 원희룡 후보랑 해서 합리적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전망대로 딱 경선 결과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강기정의 전망대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점쟁이를 능가하는 싱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방송은 참고로 10월 6일 날 10월 8일 날 4차 컷오프 2차 컷오프가 있기 전에 KBS 라디오의 주진유 라이브에 나갔던 내용입니다. 4강 컷오프에 관한 이 같은 전망은 공병호 tv에서 여러 차례 내보냈지만 콩콩 님의 의견에 강기정과 김재원의 발언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도 공병호 tv에서 비슷한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콩콩 님의 의견입니다. 선관위가 왜 11만 9천명이 참여한 조선일보 커뮤니티 여론조사까지 연락해서 삭제를 명령했을까요? 11만 9천명이면 무시하기 어려운 표본 수치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부인의 입장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황교안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선관위에 원희룡이 강력한 업소를 합니다. 원희룡은 경성척 tv토론회에서 황교안과 4.15 총선 부정을 밝히는 애국시민들을 믿음의 영역 운운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선관이 눈에는 톡톡히 들어간 원희룡입니다. 다음 결말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유성민은 바비당 당권 세력으로 민심 여론과 상관없이 올려야 됐고 한 명의 자리에서 반드시 황교안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적임자라고 원희룡이 등장한 것입니다. 원희룡은 이제 리재명을 상대할 적임자가 자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을 구상 중인데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이 바닥인 상태에서도 여론과 선거 조작으로 일거의 4.15 총선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어떠니, 저떤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어떠니 하더라도 결국 여론 띄우기와 분위기를 잡고 3구 대선은 극적으로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데자뷰, 데칼코마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야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결과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예리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거의 똑같은 한 번 여러분들 사회로 총선 전후로 하고 지금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